자 네 안녕하세요 추억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자 굶지마 어 그 뭐였더라 네 화랑모드 요리와 화랑을 한번 플레이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예 일단 먼저 이거를 여기다가 좀 깔아놔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플레이를 해 어 잠깐만 어 어 어 잠깐만 어 뭐야 이거 예 이거 미호 맞죠 미호 아 이거 예 애가 되게 어 잠깐만 갑자기 애가 진화했네요 예 예 이게 왜이렇게 됐는지 뭐 어 뭐지 이게 잠깐만 아 근데 제가 들어와서 한거 없고 저번에까지만 해도 그거 약간 좀 뭔가 네 사족보행을 하던 애였는데 갑자기 예 이족보행을 예 갑자기 두발로 일어났습니다 자 어 예 이게 아마 오늘 그거 오늘 이번에 굶지마 모드가 다 모드가 죄다 그거 뭐라고 해야돼 모드 그 선택을 해놨던게 죄다 해제되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깔라고 들어갔을때 약간 뭐 업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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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때 이 모드가 업데이트가 한번 됐나보네요 네 야 다음식 아이들이 좀 많이 당황해가지고 말이 계속 헛나오구요 어 1대 2대 3대 오케이 소울아트 좋죠 자 그 다음 예 이거 아야 이거 그냥 히라라 히라라고 하나 주고 네 히라라고 하나 주고 어디보자 지금 실크 5개 안에 뭐 좀 추가로 추가로 뭐가 더 있나 그 다음 이거는 네 그거 한다고 넣어놨던거고 어 여기는 이거 이거 몇개 있고 옹기 어우 나 옹기도 이거 패치됐네 와 이게 이 화랑 모드가 패치됐던거였네 아 네 자 이런식으로 해서 패치가 잘 되어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 그 아마 이런 색깔로 되는게 그거 네 가방중에 그 가해거인 잡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방이 이런 이런 색깔로 변하죠 네 아마 그거 그거처럼 됐나보네요 자 그 다음에 예 토끼가 뭐 냉장고에 넣어놓은 네 넣어놓는다고 죽을것 같진 않은데 네 혹시 혹시 하는게 있으니까 일단 저기다 한번 넣어놓읍시다 흠흠 네 모드거 예 그 모드로 만들어진거여가지고 아마 버그 때문에 저렇게 될수도 있어요 저게 그리고 또 이번에 네 아 이게 예 아마 공개된진 한참 된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저번에 봤던거 중에 네 이거 앵무새 그거 배 난파된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앵무새 아 앵무새 표시 하나 딱 되어있는거 네 되어있는거랑 그 다음에 또 굶지마 페이지 한번 들어가보니까 딱 나왔던 그 업데이트 예고보고 예고보고 이번에 dlc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하나 추가가 되려는거 같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가지고 흠흠 네 그래가지고 좀 알아보면서 알아보면서 있었는데 이번에 네 유튜브쪽에 그 굶지마 dlc 플레이 영상이 올라왔더라구요 아 근데 dlc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일단 뭐 되게 엄청많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작살총 비슷한거랑 그 다음에 막 뱅같은것도 많이 기본 몹으로 나오고 기본 몹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네 트레일러쪽에 나온것처럼 그거 약간 네 바다괴물같은것도 있고 약간 그런거 같았습니다 네 물론 뭐 한 16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관심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네 뭐 저는 일단 한 대충대충 넘긴다고 다 보시고 보이진 못했지만 예 아무튼 되게 많이 변하더라구요 그게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좀 넣어놓은 다음에 어 예 지금 밥먹고 밥먹고 싶다고 하니까 예 이거를 여기 하나 그 다음 피클 피클도 그걸로 그걸로 쳐지나 일단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야 근데 이거는 얘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 어 네 예전에 있었던 미호도 되게 괜찮아 나쁘지 않았었는데 야 이걸 이렇게 패치를 다 해주네요 네 자 일단 칠리 하나 먹어가지고 이거 체온 유지 체온 유지 한번 해주고 이럴때는 이게 미호 그 미호 배고픔 수치 최대치가 낮아가지고 좋네요 이게 이게 대충 먹어도 대충 뭐 거의 다 차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마 고기를 지금 먹어 아 지금 배가 이거 풀로 차야지 됐었죠 네 그러면은 그냥 피클 두 개를 다 먹어 네 먹은 다음에 나무를 상태 이거 네 그냥 이것 좀 줍고 있읍시다 자 음 이걸로 바꿔주고요 아 그리고 안싸우는 중이니까 이거 예 이거 끼고 네 이거 예 이거 끼고 다녀도 되죠 아 네 아 네 아 네 지금 바람이 너무 꼬이네요 자 이렇게 다 주워주고 이것도 어 어디 보자 위에 좀 더 있지 않나 네 더 있네요 크으 아 역시 이게 겨울 때 네 밤에 할거 없을때마다 딱딱 이렇게 네 아 나무배 나무를 좀 배놓은 보람이 있네요 이게 자 나무 어 네 99개 넘겼습니다 자 자 지금 세이브 중이구요 네 세이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야 이거 네 방금 전에 딱 다 뱉는데 이제 또 하나 한 그루 더 자라났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디 보자 일단 네 요령 하랑이니까 아 아 이거 아니구나 네 자 잠시만요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서 이게 대충 뭐 있나 한번 보기나 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이 오랜만에 들어오는 거기도 하니까 하니깐 자 한번 보면은 어디 보자 베이컨 해그가 이게 되게 좋은 음식이었고 그 다음에 퍼스트 오브 잼 이거는 한번 만들어 봤었나 네 그 베리농사 한번 지었었으니까 만들어 봤었겠죠 아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됐으니까 해야 되는게 해야 되는게 그거 이제 얼음 캐 얼음도 이제 한번 캐야 되죠 네 그 아이스크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수박 그거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있고 그 다음 소화기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일단 오늘 이번에 올라가서 네 내일쯤에 한번 올라가서 그거 그 네 거미 한번 잡은 다음에 얼음 좀 캐러 갑시다 자 야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와 워킹캐잌 이거 저번 시간에 딱 진짜 어떻게 해 저번 시간에 딱 왈루스 캠프 털어가지고 그 맥터스크 캠프 캠프 한번 털어가지고 이거 딱 만들었죠 아 네 좋네요 좋아 일단 겁이 나오라고 한 다음에 자 자 실크나 배 털아야들아 둘 셋 넷 어 어 아 한 대 맞았네 어 잠깐만 아 이거 한 대 맞았네가 아니죠 아 저 어 죽을 뻔했네 진짜 어 깜짝 어 깜짝이야 어 네 아 그 다음에 이거 미호가 이게 그 마노래 마노래다가 뭐였더라 마노래 그거 어 아 네 그 다음 레벨업 레벨업 한번 됐구요 이게 아마 마노래 그거 그 예 그 뭐였냐 아무튼 그 악몽 연료 네 라이트메어 퓨어랑 라이트메어 퓨어였는지 아니면은 그 달덕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거를 인벤 안에 꽉꽉 채우면은 진화를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아 근데 3사가 아 3사 최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진화를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 이 진화하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예 거미는 실크 하나도 안줬구요 아 이게 지금 집을 철거할 수도 없고 아이 거 아 고기 이런거 주지말지 아이 지금 실크가 필요한데 실크 필요한 마당인데 예 애들이 되게 비협조정으로 나오네요 아주 그냥 하나만 예 한 두어개만 주면은 한 두개 세개만 주면은 딱 큰 문제 없이 다른 애들은 다 살 수 있는데 어 아 만들 수 있구나 예 그럼 그럼 만들어야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인벤중에 그거 하나 없나 네 그건 아예 없는 것 같구요 일단 이거 빼야되고 어 이거를 좀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보드가 네 개 필요했나 네 일단 네 개 네 개만 딱 만들어두고 네 개만 딱 만들어두고 네 개만 딱 만들어두고 자 얘들을 꺼내가지고 이거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 매직탭에 들어가보면 네 이거 하나 있죠 근데 이거를 어디다 어디다 까지 어 지금 자리를 잡아놓은 데가 자 여기쯤에 그거를 하나 만들라고 했나 일단 여기는 여기 딱 여기 세워서 이렇게 둘러쳐 지니까 여기 옆쪽에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러면은 일단 아 얘 뭐가 얘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자 그럼 한 이쯤에다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어 네 이제 악몽연료는 저번에 다 구해가지고 했던걸로 기억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빼놓고 여기다가 좀 넣어 네 여기다가 아니구나 여기다가 넣어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네 요리왕이니까 요리 예 요리를 요리를 한번 더 해야죠 네 그러면은 저거 그 베이컨 머시기 한번 더 만들어봅시다 자 알 두개 이게 생알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거 맞죠 일단 생알 두개에다가 이거 하나 넣고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한데 여기 하나 있네요 딱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꽃잎 이거 있는거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 일단 이건 여기다가 두고 그 다음에 이 스포일 가지고 하나 만들 수 있는거 하나 있었죠 스포일 저거 그게 지금 어디있냐 하면 어 이거 아니고 어 이거 네 트레일믹스 트레일믹스 이거 근데 이게 좀 조건이 좀 애매하긴 애매해가지고 아마 한번 만들어보려다가 실패를 좀 많이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음 일단 이거는 아 정신력 시가이니까 저건 그냥 걸음으로 쓰는게 낫겠네요 네 이제 체온 14도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베이컨 하나 있으니까 자 이거 하나 들고 네 이거 하나 들고 얼음 좀 캐러 얼음 한번 캐러 갔다 옵시다 자 그 다음 얘는 얘한테 좀 넣어두고요 얼음이 좀 많은데가 여기 네개 있고 다섯개 여섯개 예 이쪽에 좀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펭귄이 두 마리나 지금 자리를 자리를 좀 잡아놔가지고 네 저기도 좀 많긴 하죠 일단 지금 가까운데 먼저 한번 털어보는데 어 마이..잉? 아 배고프다고 아 깜짝아 아 하운드 오는줄 알았네 예 네 아 맞다 그리고 또 이게 어 이거 하나 먹어주고요 이거 하나 먹어주고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먹은 다음 바로 한 대 때리니까 그냥 바로 부서지네요 네 아 그 다음 얘가 지금 그 밝기 아 예 이게 제 몸에서 나는 빛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네 이게 밝기가 확장된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닌가 자 그 다음 지금 일단 네 해가 만월이 지금 지는 중이니까 안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어 네 이거 양쪽에 있는 두 개만 다 캔 다음 들어갈게요 그 소화기 만드는 데만 해도 얼음 한 열댓개 들어오고 막 그렇게 되가지고 일단 이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어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자 그 다음 이제 좀 추울 것 같으니까 캠프파이어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원도 많고 하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네 어 네 적당히 좀 쉬다 갑시다 그럼 지금 도끼 하나 있는게 어우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야 진짜 펭귄 나올 때마다 놀래 이거 아 근데 펭귄이 좀 무섭긴 무서워요 이게 갑자기 뭐 쭉 튀어나와가지고 깨깨거리고 있는데 어휴 진짜 어 네 호롱을 호롱을 보는 줄 알았네요 자 자 이거 하나랑 그 다음 씨앗 하나 주워주고 예 주워주고 주워주고 지금 이제 아 아직 빛이 좀 남아있긴 한데 어음 빛이 좀 남아있긴 한데 어 네 이번엔 그냥 여기 예 일단 오늘 밤은 아 그냥 가 네 그냥 예 그냥 갔다옵시다 이거 하나 더 먹으면서 좀 버텨주고요 주고 쭉 내려가서 자 도착했습니다 와우 네 어우 난 불이 예 불이 아직 남아있네요 이거는 여기다가 둔 다음에 얘도 한번 챙겨주고 걸음 넣어놨던데가 여기였나 네 걸음 넣어놨던데가 여기네요 자 여기다가 이것도 넣어준 다음에 똥 있는 데는 어 똥은 그냥 가지고 다녔나 얘한테 좀 있나 아 일단 지금 네 밤에 할 거 없으니까 인벤 정리 인벤 정리 좀 하고 있읍시다 자 일단 이거랑 이거랑 빼고 펜플루트는 펜플루트는 필요하긴 하 예 언제 쓸 일이 있을 것 같긴하니까 이것도 한번 둔 다음에 얘는 여기에 똥이 일단 똥은 여기에다 여기에 넣어주고 넣어주고 얼음도 일단 얼음도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자 32개있네요 자 32개있네요 아니야 예 이런 노동은 그냥 밤에 하고 네 밤에 하고 오늘은 뭐하게 근데 오늘 뭐하지 어 할게 있나 쓰읍 일단 지금 저번에 동굴 쪽은 거의다 갔다올 갔다올만한건 다 갔다왔고 그 다음에 뭐 동굴 안에 네 동굴 안에 영관련 있을만한 영관련 있을만한게 그거 벨트오버 한거라고 해서 네 그 배고픔 관련된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배고픔이 좀 안 안 떨어지게 해주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거말고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네요 동굴은 다시 들어가고 네 동굴은 다시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일단 거인이야 뭐 나오면 잡는거니까 큰 상관없고 자 아마 얘가 지금 마지막 한마리인거 같죠 한대 두대 세대 네대 다섯대 잡았습니다 야 근데 이번에 소그라트 되게 잘 모이네요 네 웬일로 웬일로 되게 잘 모이네요 일단 여기는 큰 문제없고 그 다음에 이건 여기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버섯도 지금 다 썩어가니까 일단 요리 한번 빨리 만들어줄게요 자 이거 하나에다가 그 다음 이거 두개 자 세개에다가 이거 넣어 그냥 그냥 만인한테 사랑받는 내 만능식품 미트볼이나 먹읍시다 자 아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예 시간 지금 뭐 겨울이라 시간 좀 많이 남으니까 이쯤에다가 캠프파이어 하나 설치해 놔야 되겠네요 이거 밤에 밤에 이거 낚시하러 가야될 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기다가 한번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한번 설치 좀 해주고 아 아니면 지금 갔다올까요 네 지금 갔다올까요 이걸 자 그 다음 되게 잡고 싶게 생긴 펭균 이게 펭균이란다 네 저거 토끼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구요 어 오케이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빨리 가가지고 한번 설치하고 옵시다 네 아 네 네 아 그 다음 여기도 이거 맞네 이거 어 한 봄때쯤에 옮겨놔야 되겠네요 저것도 저거 근데 이거 얼어있는거는 막 근처에 캠프파이어 만들어서 해동 못시키나? 이거 좀 해동시켜서라도 좀 뭐하고 뭘 한번 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다가 하나 설치해 놓을게요 아 근데 얼음불도 필요 아아 온김에 온김에 저거 밑에 그 캠프파이어 하나 있겠다 여기서 네 얼음 좀 얼음 한번 털어 갑시다 아 티이 assigning Ak- close-to-to-to-to-to-to-to-to-the-pro-er 아 그 다음 위에 이거 있는거는 어 어 아 아 맞다 그 다음 여기 돼지집 하나 만들어놨지 아 일단 얘들 한번 좀 몰고 갈 필요도 있겠네요 일단 네 그 다음 이거는 어 깜짝아 아 갑자기 위에서 뭐 희한한 그림자 같은게 생기길래 뭔가 했네요 네 이거는 얘를 얘를 연 다음에 도끼 쓸데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 빼고 빼주고 일단 지금 적어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게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한번 예쁘게 볼게요 오오 야 이거 약간 보너스 비슷한건가 예 야 이거 잼 두개에다가 금 세개에다가 야 이렇게 나오는거 보면은 야 되게 괜찮게 잘 나오네요 이거 아 그 다음 떨구지 말고 여기 좀 넣어놓은 다음에 얘도 한번 넣어주고 한 한놈 두시기 자 얘는 이제 여기다 마지막으로 넣어놓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돼지를 어떻게 하려면은 뭔가 방법이 하나 필요한데 쟤들을 일단 변신을 시켜서 잡긴 잡아야 되니까 어 어떻게 할까 아 다음 애들 지금 애들 애들 다 자고 있네요 어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어 근데 지금 잠깐만 아냐 일단 예 일단 위에까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구요 자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야 오늘 밤은 버티겠죠 이거 네 지금 이 여기로 이 여기로 오늘 밤 버틸거에요 버틸거 같고 어 이거 하나 캐고 자 나무쪼매면서 그거 레시피 한번 보고 있읍시다 지금은 아 뭐야 아 곡관이 들었구나 아 곡관이 들었네? 아 이거 반 바뀌었구나 어쩐지 소리가 안나더라 근데 진짜 겨울에 할게 없기도 없네요 트레이믹스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없는거 저거니까 나뭇가지 하나 넣는거 확실하죠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에이 에일 리첸 에일이랑 리첸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자 아무튼 저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거는 뭐 만들수 있는거고 미튬 미튬수트 이것도 있어야되고 만들어보라는 문제고 지금 만들만한게 케밥 만들까 케밥 잠깐만요 네 지금 아 오네 오네 아 얘들 오네 일단 낮때쯤에 딱 올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허기상태가 좀 많이 안좋으니까 얼음 좀 먹어놓을게요 일단 얘들을 여기서 막을까 여기 여기서 막는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이게 지금 펭귄도 있고 그 다음에 근처에 돼지같은 애들도 돼지들 돼지들도 좀 있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어차피 이거 이속때문에 그 하운드한테 잡힐 일은 잡힐 일은 절대 없으니까 어음 예 밥이야 뭐 밑에 있는거 가지고 해먹으면 되는거고 일단 지금 한번 더 들렸으니까 아 근데 밤중에 오는거 아니겠지 설마 일단 지금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지금 밤중에 올것 같구요 어 아냐 다섯번은 들려왔나 자 하운드님들 매너요 왜왔어 아 뭐이렇게 빨리 말이고 아 진짜 성격 한번 급하네 진짜 자 돼지 화이팅 아이케 오아아 어후 일단 빨리 좀 도망갑시다 도망 도망 쨧쨧 호오 네 그 다음 나 나 뗀네요 나 뗀어 아 다행이다 자 일단 지금 급하니까 자 이거라도 든 다음에 자 한마리 패 잡았구요 일단 밑에서 어그로 잘 끌어준 것 같은데 어떻게 됐대? 어그로 잘 끌어줬네요 역시 게임 내 중간보스 펭귄이 되게 세긴 세요 이게 약해 보이긴 하지만 자 일단 유배 아웃이라고 하네요 일단 이거는 얘랑 어 아니야 아니야 일단 좀 먹여 놓은 다음에 일단 얘는 데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늑대지 한번 만들어 놓읍시다 어 그 다음 지금 허기가 허기 상태가 되게 안 좋네요 들어갈 때 이게 베리가 베리가 좀 몇 개 있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네 그것 좀 이렇게 한아름 따다가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얘는 지금 안오나? 오고 있죠 야 그 다음에 크래비라고 이름도 달려있네 어 그 다음 또 하나 쐈으니까 예 싼김에 이거가지고 불 좀 피워 예 불 좀 지펴놓읍시다 자 그 다음 만들어 놓았던 거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먹어주고요 먹어주고 자 여기 자 준비하시고 떼끼 임마 어 뭐야 아 맞다 아 맞다 얘 이거 다 먹지 자 잡아주면 이거 네 족발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랑 이거 이렇게 주죠 아 근데 잠깐만 아 썩은 게 일곱 개인가 그렇게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마 때리고 아마 네 이게 아마 그거 약간 이게 애가 아마 때리고 이게 먹는 중에 때려서 캔슬되고 먹는 중에 때려서 캔슬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네 아무것도 못하고 잡힌 것 같네요 이게 그 다음 얘는 그냥 여기다가 못 넣죠 네 그러면 이거는 구워 구운 다음에 구워주면은 먹을만 하네요 예 그럼 이 상태로 그냥 하나 먹어놓읍시다 이 상태로 이거나 먹고 그 다음 이제 나무 또 나무는 또 자랐네요 아 지금 진짜 할 거 없는데 없는데 이거라도 좀 캐놓을까 이거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냥 네 물론 뭐 저거 하다가 진짜 잘못되면은 네 잘못해가지고 막 진짜 좀 되게 네 그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하운드 몰고 댕기는 애가 하나 있어요 네 개 넣으면 진짜 망하는 거긴 한데 네 일단 지금 진짜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이것 좀 쫓아다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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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봅시다 설마 진짜 재수 없어가지고 막 개가 나오진 않겠죠 아 그 다음 여기 베탈리스크 있는 데였죠 네 베탈리스크 좀 있구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쪽으로 간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있네요 아 일단 저거는 좀 잡기 힘들 것 같구요 다음 발자국이 오케이 여기 하나 더 있구요 이거는 거의 직진으로 축가하면 되겠죠 아마 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자 여기서 살짝 아래로 아래쪽으로 네 그 다음 이거는 이게 여기랑 여기랑 연결되어있나 여기랑 여기랑 연결되어있는게 아니라 어? 잠깐만 어음 지금 게스트 소리가 나왔거든요 이거 좀 불안합니다 게스트면은 그거 아니었나? 잠깐만 네 손님이 찾아올 것 같아가 그 화란이 거의 나올 때 하는 대사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게 현실이 됐네요 아 이 미친 야 왜 나와 지금 아 잠깐만 야 이거 근데 진짜 위험한데 지금 준비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어 지금 잠시만요 야 일단 이거 좀 가지고 있고 어 그 다음 미호는 좀 안전한데 주차시켜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여기다가 데려다 놓은 다음에 에메랄드 어디? 여기랑 연결되죠 자 하운드 있었나 여기? 하운드 아 이거 하운드 있는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아 미치겠네 아 지금 싸우는 게 있어 지금 싸워야되나? 아 네 미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도망온 다음에 내가 지금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여기서 그냥 여기서 그냥 멀리까지 그냥 도망가버리면 집으로 들어가는 건 안될 건데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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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최대한 지 최대한 데워라 최대한 데워라 최대한 데워라 어디야 지금 어디야 어디야 아 여기네요 자 네 일단 밤에는 싸우면 절대 안됩니다 네 죽고는 일단 저는 아직 죽고 싶지는 죽고 싶지는 않으니까 네 일단 밤에는 안 싸울게요 하운드가 여기 있었나? 하이 지금 미치겠네 진짜 그 다음에 지금 실크 일단 버려두고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버려놓고 버려두고 이거 그냥 빨리 먹고 네 로프 하나 만든 다음에 창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아 그 다음 엉덩살 아 지금 엉덩살 없지 아 미치겠네 지금 아 컨디션 12% 남았는데 아 지금 컨디션 지금 12%밖에 안남았는데 미치겠네요 진짜 아 내 이거 어떡하냐 이걸 네 지금 물론 뭐 활환이동 속도가 워낙에 빨라가지고 내가 그냥 째 잘 도망가면서 해주면은 어떻게 되긴 될 건데 아 지금 미치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네 일단 지금 영상을 30분정도 찍어 놨는데 어 일단 내일 된 다음 영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예 지금은 아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좋아요 아 이거 어떡해 이걸 허허허허허허.. 아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밥 구하는 데는 큰 문제 없죠 이거 이거 카토스만 다 잘 캐가지고 하면 되니까 하면 되니까 이건 큰 문제 없고 이것만 캐가지고 잡아볼까 저거? 잡아볼까? 아 지금 여름철에 되게 좋은 거 하나 만들 때 쓸 수 있긴 한데 써먹을 수 있긴 한데 네 일단 시도는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애가 아마 한 이쯤에서 멈춰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간 다음에 얘 다시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와서 집에 들어가서 네 집에 들어가서 정비 한번 한 다음에 가가지고 한번 잡아볼게요 뭐야 네 일단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32일차가 될 것 같네요 아 지금 자 그래 이제 싸우자 거인아 가한이고 일단 처음은 그냥 도망가야죠 아 근데 설마 이거 저번에 가해 거인 데리고 왔을 때 막 따라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어그로 안 끌렸으니까 괜찮겠죠 아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지금 영상을 32분 정도를 찍어놨으니까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저기 왜 미친놈이 하나 있는데 자 네 일단 저기 있는 저 미친놈은 네 한번 다음화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네요 네 뭐 지금 아 네 이게 저번 영상처럼 이번 영상도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긴 좋지 않긴 했지만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